아니면은 한번 확인해 줘 쓴 게 나아 형! 아니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나와 좀 빠져봐, 조금만 빠져봐 이렇게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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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귀국했습니다 한국 비행기 딱 내리고 공항 딱 나와서 차 타기 직전에 이렇게 밖으로 나올 게 있잖아요 실 내부터 실 외로 나올 게 우와 진짜 깜짝 놀랐어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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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너무 습하고 너무 습해 너무 덥고 한복은 왜 이렇게 습할까요? 이렇게 핸드폰을 쥐고 있고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은 핸드폰에 물기가 차요 화면에 진짜로! 진짜로! 진심!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? 아 진짜! 사람들도 다 에이 에이 안 그렇습니다 에이 진짜야 진짜야 에이 미안 그 정도는 아니야 선긋이네 오케이 오케이 인정할게요 조금 MSG시긴 했어요 아버지 웬만한 처치 인생 즐겨라 사람들이 롤라팔로자 비하인드 알려드려요 아 롤라팔로자 너무 좋아했죠 그때 그 짜릿함과 여운 그런 뿌듯한 라스쿤 나와있어요 응 마무리하고 이제 딱 내려오는데 이제 직원분들께서 다 같이 치는 거 이거 북쳐오르다 맞아 저 안티 할 때 진짜 울 뻔했거든요 어 저도 너무 좋아졌어요 아니 다 같이 떼창을 해서 다 방태로 이거 할 때 까더라 우와 너무 예쁘더라 아 근데 저 호비형 무대를 한고 가서 그 풀영상을 너튜브에 찾아서 한 1시간 12분? 봤는데 멋있다 미쳤어 너무 멋있으시더라 다음 기회에 꼭 직관하겠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야 계속 자더라 저 딱 점심 첫 식사 비빔밥 먹고 비빔밥도 거의 졸면서 알죠 응 역시 하나 나오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하는 거야 엄청 나 이제 눈을 딱 떴는데 3시간이 나온 거야 도착까지 그래가지고 안 돼 겨울왕국 춥 봐야 돼 이러면서 수빈이 형이가 더 웃겨 형이 말해요 진짜 웃겨 제가 그러니까 제 대각선 쪽에 범규였어요 앞 대각선 쪽에 근데 제가 딱 자다가 깼는데 앞에서 범규가 겨울왕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봐볼까 이랬는데 엔딩까지 같이 봤어요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다 봤어 대각선에 그냥 보고 있길래 자다 깨서 아 겨울왕국 춥 구경이나 좀 해볼까 이러다가 그냥 보다가 몰입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갑자기 엔딩 크레이드 뜨고 이래서 괜찮네 좋습니다 하튼 뭐 이제 또 한국도 왔고 또 한국에서 좀 찾아뵐 수 있는 것 별로 많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할게 많으니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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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이런 거 안 해준다고 컷 컷 이런 거 안 해준다고 오케이 끌게요 빠이 알겠습니다 안녕 보내주세요 해볼까요 안녕